안녕하세요, 헬로우 안녕하세요 빨리 게임이 잡혀야지 뭐라도 하던데 게임이 잡혀야지 해볼께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애 뭐야 제가 아마 미드갱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차려야 될 것 같애요 보스티 써가지고 뒤에 와드있네요 상장한 건 아닌데 말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잘 아는 것 같애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지만 모든 것들은 아웃크래프에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저는 게임에 포커스할 것 같애요 이제는 게임에 포커스할 것 같애요 이제는 게임에 포커스할 것 같애요 이제는 게임에 포커스할 것 같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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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 오우 오우 예 이 참을 처치 수고하십시오 렛이 심해가지고 내린대요 렛이 심해가지고 내린대요 심장인거 같은데 렛이 심해가지고 아 까비 아 잘했어 아 시야 봐야 되는데 어 진짜 아 아유 아 아 아 탑 아 아 아 뭐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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